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마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저희 동생이 형 같은데, 마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 내 자체가 생겼거든요. 뮤지컬 촬영하는 뮤지컬 타임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랑 같이 서앗고 입구 앞에서 찍게 되었네, 영상을. 여러분, 나 마이 궁금하신다고 했죠? 저희 동생이 궁금하셨죠? 그때 먹방 이후로 한 번 안 보여서 저 지금 수련을 준비하고 있어서 바빴습니다. 다음 달에 7월 달쯤에 수련을 간다고 교회에서 연습을 해야 하네요. 그거 준비한다고 오늘 제가 셀카봉을 안 들고 와서 대충 여론을 쓰고 있어요. 네, 커플링이고요. 저 2020년에 결혼 갑니다. 아, 진짜. 그거 투표를 했는데 지금 워터파크는 5명인데 방찰출이 6명이라고 하셨어요. 방찰출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 대차출 보고 방찰출을 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00% 그렇게 듭니다. 대차출 2 보신 분 있죠? 마지막에 저 대차출 2 보신 분 계신가요? 비켜오면, 비켜오면 그거는 필요 없고 웨준잡이 안에 끝났습니다. 아, 웨준잡이 안에 끝날 때 약간 좀 결론은 아닌데 살짝 좀 아쉬웠어요. 맞죠. 뭔가 좀 느낌이 좀 색다랐다기 보다는 약간 좀 뭔가 좀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여러분 깜짝 놀라는 사실 알아듣어 하겠습니다. 그 케움에 최... 그 이거 뭔데? 최 왜요? 우리 어제 봤던 거 아, 최... 최원... 최원... 최인가? 최원 소수인지 저렇게 모르겠는데 그 케움 소수지에서 김남주씨와 똑같이 약간 소수인데 약간 김남주가 살짝 살짝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디뎌씨가 살짝 많이 나물 샀다고 약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산두인 줄 알고 산두인은 아닙니다. 아, 아무튼... 저는 언니와 같이 한우아파트 작은 롯덴마트 마트 갈 길입니다. 아, 앞에는... 친구와 같이 산게 롯덴마트 갔다 왔거든요. 아, 예. 어제... 어제... 어제는 그렇게 하셨고 어제도... 앞에 너무 시끄럽게 저희들이 너무 떠들어서 죄송해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겹치고 그랬네요. 여기가 화포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학굴 딱 지나는 곳이고요. 서학굴 지났고 화포고등학교 있는 곳이에요. 화포고등학교 있는 곳이고요. 지금 화포고등학교 좀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겹장 미용고등학교 말고 화포고등학교 가라고 했었거든요. 매 처음에. 근데 서학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미용고 가게 됐습니다. 화해져서 여기도 가면 되는데 그러나 미용고등학교 했죠. 아, 어쨌든 쓰려면 학교에 있는지 그만하시고 여기... 여기 채널은 맞는데 제 채널은 맞는데 너무... 너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안겨 썼는데 어때요? 원래 안겨 안 쓰는데 지금 도수없는 안겨 껴가지고 이렇게 해요. 어때요? 예쁘나요? 괜찮으신가요? 꽃처럼 예쁜가요? 꼭 저기 있네요. 아, 진짜. 꼭 저기 있네요. 아까 저희 나올 때 제가 월요일날 시킨 택배가 일찍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택배 가지고 나온 길이에요. 택배 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도생아같이. 여기는 무악하강길입니다. 네. 무악산 쪽에. 저기 무악하강길. 네. 여기 산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는 여기는 산목도로고요. 이제 좀. 지대가 좀 높은 곳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곳이잖아요.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쭉쭉쭉쭉쭉쭉쭉 가면 진흥 납니다. 네. 조금만 계속. 쭉 가면 여기 진동이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 전에 진동관들이 있었어요. 한 번. 여기는 진동 가는 길이 맞고 통은 가는 길이 맞고 네.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는 진동이에요. 진동 중간에 보면 저는.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중국집. 거기 가서. 교녀를 사는데 짜장면 많이 먹었죠. 결국 수현에 간다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짜장면 안좋았는데 짜장면 엄청 좋아해요. 저는 짜장면 매일 안입니다. 짜장면 엄청 좋아요. 근데 저는 짜장면 보다 더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있네요. 갈비. 갈비. 갈비 못 봤을까. 거기에요. 근데 사진이 있다. 어. 좀 있다라. 저 이제 집에 가서 아까 택배 받은 거 그거 이제. 예사 찍겠습니다. 개봉하는.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 그거 정상. 예사만 마무리하고요. 좀 쉽게. 저기 버스가 오네요. 네. 정유버스에요. 앞에 딱 지나가는 정유버스에요. 저거 내가 탔던 정유버스인데. 내가 탔던거요? 어. 기사 아저씨가 똑같아. 맞아. 그 기사 아저씨야. 아무튼 이제 제가 택배 개봉한 이중인데. 아까 차 아까. 버스 아까 봤죠? 그 배우버 저기 버스. 어제 제가 탔던 버스에요. 어제 뭐 시켰냐.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 뭐 시켰냐면은. 고양이 사주하고 모래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고양이 키는 거니까. 좀 시켰어요. 어쨌든 고양이. 어쨌든 무슨 소리다 보니까. 언니는 고양이. 그거 사유하고 강시하고 시키자에요. 저는요. 짜장면 버스를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저희가 좀 시끄게 떠든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홍보돼가지고. 홍보돼가지고. 도생이 좀 얘기할 때. 앞에. 제가 그걸 미처 많이 못했어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까지 많이 눌러달라는 말 해야 되는데. 미처. 구독자 눌러주시구요. 아무튼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구요. 궁금한 게 있으시구요. 저. 또 저. 한도가. 안본다고 궁금하실 때는. 제가 연습에 돌아오고 나서.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중에 한번. 동생이랑 같이. 한번. 먹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먹는 거. 맛있게 먹거든요. 동생이 진짜.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 내가. 내가. 가도 돼. 안녕.